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겸 씨가 이제 벼락 출시를 했죠. 그 흑석덕 부동산 투기하고 관련해 가지고 물러나고 난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로 중간에 이제 한 분이 양보를 해 가지고 김진혜 씨입니까 양보를 해 가지고 김의겸 씨가 출시를 했고 고대 사학관과 나왔을 겁니다. 62년이나 63년생 정도 했죠. 이번에 손을 덜덜덜덜 뜨는 진짜 급출시를 한 사람이죠. 여기 보면 김의겸 한동훈의 지리함에 손을 덜덜덜덜덜 왜 그랬을까 기사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내가 아 이래서 이 사람이 이래서 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하고 싶어 가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대변인이 있으면서도 이제 뭐 또 김의겸 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재명 씨를 적극도 방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과잉충성 같은 게 많이 나온 거죠. 특히 이제 식자층들이 관직을 얻게 되면은 관직을 얻게 되면은 좀 오버액션이라고 그렇게 하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훨씬 더 과잉충성을 바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김의겸 전 대변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지리를 하며 손을 덜덜 뜨는 장면이 포착되어 화제다. 김의겸 의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한동훈 장관이 무서운 것 아니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한동훈 장관 답변에 화가 난 것 아니냐 이후에도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이어가자 김의겸 의원은 알겠습니다. 자 하면 한동훈 장관의 말을 끊으려고 손을 앞으로 내밀는데 그 순간 김의겸 의원의 손이 떨리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니까 상대방하고 이렇게 논쟁 같은 걸 하다가 도저히 상대방 이야기를 자기가 수용하거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머리 끝까지 이런 데를 쏟았을 때 그때 되게 손이 많이 떨리거나 그렇게 하죠. 화가 엄청나게 난 겁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한 번 깨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그게 이제 비신체적으로 반응이 손이 떨리는 거죠. 화가가 막 격노했는데 그렇다 해 가지고 공식적인 장소에서 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씨가 비교적 이제 머리가 많이 좋죠. 고대 사학관 나온 사람하고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은 머리가 좀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시험 보는 차이지만 그럼 한동훈 씨는 기본적으로 청문회 같은 데 나와서 말을 잘하잖아요. 순발력도 있고 그다음에 비유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김의겸 씨가 자기가 의도한 대로 한동훈을 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이제 화가 치밀 오는 부분들이 이제 비언어적 그런 표현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죠. 한동훈 씨와 함께는 당연히 참 힘들죠. 여기 나그네 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김의겸 김남국은 전북대 나왔고 김용민은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강욱은 뭐 건국대인가 나왔을 것이고 김의겸은 고려대역 나왔으니까 다 고만고만하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는 특별히 이제 머리해전이 빠른 사람 같으니까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코고나라 밀어넣고 한방 때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갇힌단 말이죠. 이리송 저리송 빠지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겁이 났다기보다도 제풀에 화가 나가지고 김의겸 의원은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인식했는지 이내 들고 있던 볼펜을 내려놓고 팔짱을 낀다. 예를 들면 권력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 권력을 보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냥 갖고 있을 때 신바람 나게 쓰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의 악소리를 내든지 나중에 욕을 먹을 값에 나중에 욕을 먹어서 이런 감방을 갈 값이 뭡니까 갖고 있는 동안 지 마음대로 쪼대로 다 온갖 행패를 다 부릴 수 있는 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죠. 한동훈이를 그냥 몰아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고기 몰아 넣듯이 몰아 넣어가지고 한방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화로서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게 나온 거죠. 다 정도껏 합시다. 그렇게 오래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제 흑석동 부동산 투비 혐의 무혐의 처리를 했죠. 무혐의 처리한 것도 우스운 거죠. 2021년도 12월 24일이니까 무혐의 처리를 했으니까 다 여기 보시면 서울중앙지검 행사 일부의 이 선역 부장검사가 다 무혐의 처리했다는데 재판 과정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니까 돈 가지고 권력 있으면 부정의도 정의를 만들 수 있고 정의도 부정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회니까 전시의 고충 털어놓던 김의겸 지난해 13억대 아파트 매입. 이게 2021년도 6월 30일 기사죠. 63년생이네요. 한겨레신문 기자를 오래 했네요. 1990년 한겨레신문이 갓 출범했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김진애인가 아마 양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로 승계를 한 것이 2021년 3월 25일인 거죠. 아주 뭐 비례대표에는 한 사람이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 한 순서대로 올라가니까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뭐 건배짜만 따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급 출시를 해놓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온갖 악역은 다 맞고 그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생각이 들어요. 먼저 제가 이 책을 표현할 때 보내면 보시면 됩니다. 에어낱이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